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의 표명 관련해서 글쎄요. 일각에서는 단독 보도를 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총선 전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본 걸까요?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가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나 선거 맞춰져서 있겠다. 공수처야 빨리 나를 불러다오. 조사를 빨리 해라. 이렇게 자꾸 했다면 오히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나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미 프레임을 짜놓았는데 걸려던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프레임을 짰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그런 고위직에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넣었다. 이 프레임에 딱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명하려면 빨리 수사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방정이 나와야만 해명이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수사할 준비가 전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정부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논리도 세우지 못했고 이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대로 흘러간다면 선거판에서 당할 쪽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용산이든 한동비대위원장이든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이걸 이종섭 호주 대사가 스스로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누군가가 어른을 했지 않겠느냐. 당신 한 발 물러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한동비대위원장일지 용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제의를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 그것도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게 보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고기도 숙이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사회를 표명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회를 수용을 했어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